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호남 지방에서 시작돼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수도권에 오늘 밤부터 빗방울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만큼 교통안전,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여전히 뿌옇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이 미세먼지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밤부터 해소되겠지만 그래도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포근한 날씨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 7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 여전히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